지난 12일 푸르미방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상남도 사천시의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됐습니다.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한 이번 협정식은 양도시 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, 문화, 체육, 교육,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번 자매결연은 1도 1시군 교류 추진 방침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사천시의 교류 추진을 제안해 이루어진 건데요. 남양주시와 사천시가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.